추석에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게 되는 그 보자기가 있죠. 주로 그 황금색 보자기 눈에 아마 많이 띄게 될 것입니다. 황금색 보자기가 되면 또 그 자체로 풍수적인 그 암시를 많이 실게 됩니다. 재물운을 그 보호를 한다든지 안정시키는 그런 강력한 상징 소품이 되어줍니다. 우리가 그 황금색 보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게 된다면 우리 손에 쥐어진 그 황금을 또 우리가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황금색 보자기는 그 기운이 더욱 강력해서 그 안에 담길 재물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. 보자기를 그 구깃구깃 접어서 또 대충 우리가 다루게 되면 재물운이 또 흩어지거나 재물운 그 고유의 그 가치를 또 우리가 놓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그 청룡의 해 그 추석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. 풍수적인 그 상징면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. 청룡은 그 행운과 재물의 그 기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상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. 이 시기에 우리가 또 황금색 보자기를 그 정성스럽게 접어서 잘 보관해주는 것이 돈복을 크게 그 붙잡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. 보자기를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요. 손수건 접듯이 그 반듯하게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보관을 하면 또 재물운을 더욱 그 안정적으로 또 뿌리내리게 합니다. 황금색 보자기는 그 안에 담길 재복의 재물복의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. 재물의 그 기운을 또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자기를 우리가 또 접거나 말 때 대충 그 둘 들고 말아두는 것보다 정성껏 접어둘 필요가 있죠. 또 제일 안 좋은 것은 그 보자기를 그 가운데를 동여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담긴 기운이 그 순환이 되지 않겠죠. 활성화를 가로막게 됩니다. 이런 그 청룡의 그 추석이 되면 그 재물운의 기운이 더 강할 텐데요. 우리가 또 추석 명절에 또 자주 하게 될 이런 그 풍수적인 작은 그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또 도음복을 담을 그 준비는 또 해야 되겠죠. 재물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그 정성이 필요합니다.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손에 쥔 그 도음복이 더욱 단단히 또 잡히게 될 것입니다.